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길가에 할머니한테 사다가 조그마한 포트 하나 사다가 이렇게 키운 호야인데요 지금 줄기가 양사방 이렇게 흩어져서 너무 많이 컸죠 원래 꽃은 아직 안 피웠는데 내년에는 꽃이 피어 줄까 조금 기대도 되고요 근데 이쪽 이파리는 호야도 검이 있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저는 호야를 이거 하나만 키워서 처음이라서 모르는데 이쪽 줄기에는 완전 검색깔로 하얗게만 나왔어요 전부 다 한 줄기가 통째로 그리고 또 이쪽 줄기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구요 이쪽에는 그냥 이렇게 새파란 호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호야는 저도 처음이라서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호야를 지금 유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 땡에 가니까 요런 거를 팔더라구요 길게 꽂아서 화분 유인하는 건데 이렇게 팔더라구요 요거를 사와서 지금 유인을 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야를 유인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호야를 유인을 하냐 하면은 호야는 줄기 끝이 자꾸 끊어지면은 꽃이 안 핀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인대를 해서 이렇게 뱅뱅 이제 앞으로 둘러서 유인을 할까 하구요 그리고 호야에 계피가루 물을 보리차 색깔 정도로 타서 가끔 주시면 좋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꽃이 아주 많이 핀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저는 뭐 해보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계피가루는 사람한테도 좋지만은 살균, 살충 효과를 조금 하죠 그래서 저도 분갈이 흙에도 계피가루를 썼거든요 나쁜 건 아니니까 뭐 가끔 물 줄 때 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인을 다 했구요 이제 내년이면 꽃이 필 건지 저도 기대가 크구요 앞으로 계속 크면 끊어지지 않게 여기에 이제 유인대에다가 뱅뱅 둘러서 타이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완전히 호야를 유인을 해놨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